뀨 겹쳐서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파밍 해줘야겠죠? 아 빠루 위에 있다 오 빠루 주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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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았고 죽는 줄 알았어 이 백터는 장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험했죠 저기 올라오고 더 벗었어요 근접 최강 배턱 주먹으로 마무리 빠루로 마무리 아 에잇 아 에잇 아하하하 시체 걸렸는데? 뭐야 시체 걸렸어 아이 이상하게 걸렸어 시체가 아 목이 꼈는데요 야 BRDM 타고 가고 있네요 BRDM은 천하무적이라고 BRDM 두대는 못참지 어이 뭐 산옥의 바퀴벌레 튼튼해서 좋죠 어?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예요? BRDM 갑자기 어디 사라졌지? 뭐야 BRDM이 사라졌는데? 아니 BRDM 갑자기 사라졌어 땅으로 꺼진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홈페인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핵이네 가자 오토바이는 뭐 참지 차 쏘지마 그만 쏴 뭐야 엥? 뭐야 사람 쳤는데? 호라니가 제대로 뛰어들어왔는데? 이게 와서 죽어준다고? 뭐하는 녀석이지? 퇴고 뭐야 차 오는데요? AKM 한발도 못 맞춘거 같은데요? 수료력 오 오 오 뭐야 페이지 9 점자기장입니다 연막탄으로 시야를 가리면서 들어오려고 하죠 점자기장은 유리한 상황이구요 자 오른쪽 오 베리 잡은건 수류탄으로 잡았어요 야 이거 상대방이 너무 불리한데? 나올 수가 없잖아 이건 연막 안으로 실루엣 아까 보였거든요? 하나 더 연막이 꺼지면 보이죠? 톡톡 톡 어 샷이 좋긴 한데 수류탄으로 다 잡아버렸는데? 테리 아이 트이고 비밀방이다 무슨 짓을 하는거야 뭐야 비밀방 안에 적이 있는거 같은데요? 저기 들어가있네 저거 저러면 문 못여나? 이거 문 열 수 있게끔 패치하지 않았어요? 어? 설마? 이렇게 하고 차 터트리면 가둘 수 있는거 아니야 이거? 오토바이까지 터트려놓으면? 자 터트렸거든요? 어 탔다 탔다 타도 다시 왼쪽으로 내리기 때문에 못 나오죠? 야 이거 제대로 막혔다 와 이거 불지옥인데? 자 바로 앞에 쳐 앵킴 다다닥 오다다다닥 크으으윽 크으윽 아이 방금 모금 먹었는데 방금 모금 먹었는데 아.. 성광탄 뿅 아.. 성광탄 뿅 아..성광탄 뿅 아.. 성광탄 뿅 아.. 성광탄 뿅 아..본인도 맞았어요 이거 위험해요? 이랬어 어 차 뒤에 타기 아하하하 아하하하 야구르 지렁 호호호 의상이 그건데 관짝춤 그 의상이네요 한 총 못들었지 자 어깨 아하하하 아 나 이거 뭔가 했네 관짝소년단이네 아니 근데 어깨한 상태로 이모트가 쳐지네 이게 와 농락 제대로인데 레전드 남은 인원은 명입니다 약간치 포함해서 선탄 연마탄 막 투척무기 이것저것 다 쓸 때죠 바로 앞에 보이고 불어 화면 컷 아이 그쪽으로 내려가면 내가 또 쓰면 된다고 자 산호 연료통 자 연료통 설계하고 있죠 기름을 부어줘 자 그리고 창문 밖을 넘어갑니다 여기 푸쉬하는 것만 기다리면 되죠 이거 한 스쿼드가 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계단에다가 연료통 꾸려놨는데 계단이 좁기 때문에 불 붙으면 확 퍼지거든요 와 발소리 뭐야 엄청 많아 엄청 많죠 발소리 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온다 자 연료통 까주고 불 엄청 크게 붙었을거에요 자 이쪽 문 열면 여기 밑에까지 와 불 완전 많이 붙었어 야 설계 뭐야 한병 나이스 복귀하는 모습인데요 복귀 전에 들어가게 한 장본인입니다 이 녀석들 내가 돌아왔다 이야 아이비 백 어떻게 someone 알 Tet rings 와 앰포 이원에 버프되见 나무에 피격하고 있고 연막탄 까서 안보이죠? 저 한명 두명 자가재세 동기로 역전을 꿈꿀 수 있을지 옆에 있는 저까지 악십사 오 뭐야 차 엄청 좋았어 악십사가 엄청 강력하긴 하거든요 근데 반동잡기가 쉬운게 아니야 야 근데 반동 잘 잡는데요 그냥 잘 쏘는데 어 아니 뭐야 이거는 초탄 맞춰가지고 잡은거 같긴 한데 저 연막 안에 있는거까지? 오 이렇게 잡을까? 어 업티면서? 예? 이거 헤드까지? 적 대치중? 어 뭐야 총알 장전도 안하고 뭐야 카고팔 왜 장전해 카고팔? 샷건 처럼 사용하면 돼? 아하하하 아하하 어 한대 맞췄어요?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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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있나감은 샷건이라고 뭐야 이게 왜 안죽어 아 엠포탄이 없었네 자 저기 또 붙고있구요 자 또 못있나감 너무 위험한데요 오오 잠시만 어 한발 한발 오오 SR은 작번이라고 오 왔거든요 자 우지 헤드 어 뭐야 어 바로 옆에에요 딸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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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옆 아 안돼 안돼 총알 바꾸지마 오 헤드 뭐야 헤드라인 한 명 더 오오 마지막 휠도 헤드라인 진정한 헤드슈터다 자 한 명 베란다쯤인데 발사운드 많이 들리거든요 오 이걸 그냥 이렇게 들어온다고? 뭐야 하하하하 이러면 표적이 될 수 밖에 없지 오 야 옆으로도? 와 창문 오 앞으로 들어왔는데? 와우 깔끔한 마무리